다이아몬드 수저스타 4위는요. 존재만으로 빛나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배우 김태희 씨가 다이아몬드 수저스타 4위에 이름 올립니다. 수능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김태희 씨. 김태희 씨는 얼굴도 예쁘고 대학교도 서울대학교. 집안도 좋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서 좀 샘이 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태희 씨에게. 그런데 사실 모든 걸 갖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엄찐하러 소문난 김태희 씨의 집안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아빠. 김태희 씨의 아버지는 작년 매출 150억 원 이상을 기록한 종합물류기업 H통운의 회장인데요. 올바른 기업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태희 씨의 아버지는 고액기부협회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 김태희 씨. 얼굴은 물론 마음씨도 아름답죠. 오래오래 사랑받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지성과 외모, 마음씨까지 다 갖춘 배우 김태희 씨가 다이아몬드 수저스타 4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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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